일곱 살. 이때 유치원을 다녔거든? 어린이집을 다녔죠? 그런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내가 여섯 살 기억이 없어요. 그냥 선생님 개인적으로. 나는 내가 여섯 살 때 뭐 했지? 라고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나. 나는 다섯 살 기억은 좀 어렴풋이 있고 일곱 살 기억도 있거든? 그런데 여섯 살 때 뭐 했지? 하면 내 인생에 여섯 살은 없어요. 왜 그러지? 라고 생각하면 내가 사고를 당했거나 기억을 잃거나 그런 건 아닐 거란 말이야. 그럼 내가 왜 여섯 살 기억이 없지? 라는 걸 생각하다가 내가 생각한 건 아니죠. 부모님하고 이제 집 정리를 하다가 내가 내 방 정리를 하다가 어렸을 때 사진이 나온 거야.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사진 나오면 가끔 이제 엄마 아빠랑 보면서 어렸을 때 너가 이렇게 귀여웠지? 근데 지금 얼굴이 왜 그러니? 우리 엄마 아빠가 그런다는 건 아니고 그냥 어렸을 때 추억을 같이 부모님이랑 회상하기도 하잖아.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어린이집을 다닐 때 유치원 다닐 때 사진을 내가 본 거야. 체험학습 사진이었어요. 체험학습 사진이었는데 그럼 애기들이 다 이렇게 서 있잖아. 무슨 사진이었냐면 고구마를 키러 갔나 봐. 고구마 체험학습. 그래서 가끔 고구마밭에 가서 고구마 다 켠 다음에 이제 애들이 고구마 들고 있으면 일렬로 세운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사진 찍었단 말이야. 그래서 선생님이 고구마를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맨 오른쪽에 누군가 키가 이런 거야. 이게 나예요. 이 사진에서 키가 대부분 비슷한데 한 명이 갑자기 훅 튀어. 이런 게 극대야? 이런 게 극대? 잘 봐라? 선생님 키가 훅 튀는 거야. 근데 생각해봐. 선생님이 그렇게 큰, 그렇게 장신은 아니잖아. 그래서 엄마 나 왜 이렇게 키가 이때 컸지? 라고 하니까 이제 그때 말씀을 해주신 거야. 기현아 사실은 너가 6살 때 유급을 당했단다. 선생님이 6살 때 유급을 당했어요. 무슨 소린가 생각하면 말이 안 되죠. 말이 안 되는데. 5살 반, 6살 반, 7살 반인데 기억이 없는 이유가 이거야. 선생님이 5살만 하면 노랑 반인 게 확실하거든. 7살 반 하면 파랑 반이 확실해요. 기억이 나는 게 노랑 파랑인데 얘가 색깔이 없는 거야. 유치원 반이 이르면서. 그래서 엄마 나 무슨 일이었어? 하니까 내가 선생님이 어렸을 때요. 말을 못 했어요. 선생님이. 이게 조금 심각했대. 지금이야 선생님이 말을 아예 못하는 편은 아니잖아. 말을 잘하는 편도 아닐 수 있겠지만 말을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. 그런데 어렸을 때 말이 너무 늦었대. 선생님이. 그래서 거의 한 5살, 6살 될 때까지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잘 안 됐던 거야. 선생님이. 이게 좀 신기한 게 지금 조카가 있어요. 그럼 조카가 3살이야. 지금 형의 딸이란 말이야. 3살인데 말을 너무 잘해. 자기의 의사표현을 다 해요. 3살 친구가. 놀라운 게 나는 3살 때 뭐 했지 하면 난 5살 때도 말을 못했대. 5살 때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됐던 거지. 그래서 5살에서 6살 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말을 못하다 보니까 유치원 선생님과 이제 선생님 어머니, 선생님 엄마랑 이제 깊은 대화를 하신 거야. 기훈이가. 이게 아마 뭐 노랑파랭이니까 뭐 분홍반 정도 되겠죠. 분홍반에 올라가야 되는데 말이 너무 늦어요. 5살 반에서 1년을 더 해보는 거 어떨까요. 그 어린 나이에 유급당했어요. 그래서 선생님은 5살 반에 2년 동안 다녔죠. 난 뭣도 모르고 그냥 2년 동안 다닌 거야. 그래서 노랑반만 나는 2년을 다닌 거야. 그래서 나는 노랑반만 2년. 그러다가 이걸 찍은 게 이제 나는 6살이었던 거지. 이 친구들이랑 5살이고. 생각해봐. 어렸을 때는 그 1년의 차이가, 발효기의 차이가 정말로 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런데 나 혼자 이런 거지. 그래서 이제 5살 어린 친구, 아니 1살 어린 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지내고 여기서 2년을 지내고 이제 분 끼워서 7살 때 바로 파란반으로 간 거야 내가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운데가 없는 거죠. 내 머릿속에. 그래서 이제 엄마 고마워. 나를 이렇게 잘 키워준대. 봐봐. 어렸을 때 5살 때까지 말을 못하다 보니까 정말로 걱정 많이 하셨대요. 부모님께서. 야 이 친구가 정말로 말을, 말이 너무 느린 거 아니야? 그래서 항상 친척분들 모일 때도 항상 하는 게 이거야. 선생님 발음을 못 했어. 발음을. 그래서 이런 발음이 있잖아. 못 해요. 못 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에 있었어. 한단 말이야? 근데 이게 발음이 샀대요. 선생님이. 있었어. 이러고요. 나 이거 했었어. 오늘 유치원에서 이거 했었어. 라고 하면 엄마 나 이거 했었어. 이러면서 이제 말이 그런 거야. 발음이 샌 거야.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정말로 걱정 많이 하시고 이제 친척분들도 이제 항상 모일 때마다 야 어릴 때 말도 못하더니 애들이 이렇게 컸네? 하면서 이제 정말로 감회를 새롭게 느끼시죠. 이런 게 극대야. 알았죠? 극대. 화이팅 하자. thrill now. 하하